울지 마세요 우리 쉬위도 가봐 지금 골라 우리 몇시? 5시간나? 5시간나? 완전히 지금 완전히 정신이 없어 중국은행 Great Wall of Glory Securities 여기서 결혼하나 봐요 중국어 번역이 더 필요하대서 공증을 받으러 왔어요 일단은 임시 신분증이 기차표에서 고본 거라서 그게 좀 어렵나봐요 임시 신분증을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 메이션마? 노 자요 여자친구가 무조히 굳어있어요 제가 지금 바이도 지도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길 찾는 건 잘해요 니하우 안녕 하얼빈 거주증? 그런게 없으면 뗄 수가 없답니다 그럼 또 가야 좀 어떡해 괜찮습니다 다 이런일도 있고 저런일도 있는거지 뭐 야자 마지막 On 까지 엔터 여기 여러개 섬차 이렇게 여기는 맞은 거리 저 저건 일어난 거리 소녀 이거 탔어요 남아도 썩어있어요 상대로 보여요 완전히 죄송합니다 지금 할머니한테 인사나오는 길에서 할머니가 우셔서 저희 엄마도 우세요 얘도 지금 울 준비하고 있어요 울지마세요 할머니대로 울어 눈에 밟혀 할머니가 너조차 나중에 내 나이 될거야 할머니 그랬던게 너 마음이 아플거다 나 옆모습 못생겼는데 알아요 엄마가 결혼해요? 계속 엄마가 결혼하는거같아 아휴 마음이 얼마나 아이구야 경찰서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2시인데 3시에 받을 수 있대요 임시신분증 다행이네요 가격이 다르잖아요 도리안도 있고 도리도 있고 넓다 넓게 나겠다 오 저게 뭐 밥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호수씨야 이게? 드셔보세요 엄마 안녕하세요 어때요? 너무 맛있어 달아요 아 달아요 이거 맛있겠다 수은씨야 이게 엄마 와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오 잘찼네 오 잘찼네 식용유 클라스 오리터 오리터 식용유 이게 없어요 아니야? 오리터에 이게 8500원 아 뭐야 얼마야 오 여기 카페 같은거 있고 거의 다 8위안 10위안 거의 한 1600원정도 밑으로 다 파네요 거의 다 괜찮다 치킨가스 이거 뭔데? 이건 매운거 오늘 좀 춥네요 그쵸?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화합볼판입니다 오늘 좀 춥네요 진짜 많이 춥고요 뭐 그냥 양꼬치 이런거 좀 먹고 싶은데 뭐 없어요 괜찮습니다 뭐 없으면 없는대로 또 좋잖아요 그쵸? 석유 지금 나오고 있나봐 와 이런것도 볼 수 있고 실제로 처음 보는거잖아요 이게 석유공장이고 기숙사고 그렇대요 포장마차처럼 오 이렇게 괜찮네 좀 먹어볼까 궁금한데 여기가 주방이야 꼬치 하나에 한 340원정도 양꼬치가 조금찍이인데 부드럽고 맛있어요 맛있어 돼지고기 부드럽다 고기들이 다 부드러워요 이거는 물고기 뼈가 있고 뼈 뼈 신기하네요 같이 먹는거 솥도 소금 말고 고기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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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기 안에 아주 타이단식 숨는거 여기서 숨기놀이 했대요 원래 여기서 많이 가장 많았던 놀아노도 많았는데 원래 놀이터 했는데 없어졌대요 이게 쇼가 다니던 초등학교입니다 우와 엄마가 어떻게 해 마늘이 있어서 마늘이 있어서 저 주부사람들이 마늘을 많이 먹어서 다행이야 응 카메라에 좀 프로젼했네 그러면 마늘 좋아해 잘 드시네요 엄마 출발 만두피까지 해서 속까지 해서 다 비주셨대 난 이 국물이 좀 나은게 좋더라 중국만두가 진짜 맛있어 엄마 솜씨가 되게 좋다고 해봐 솜씨 솜씨지 요리 솜씨 요리 스킬 좋다고 기술 손님 이 국물의 기술이 진짜 좋아요 진짜 맛있어 카메라가 좀 뿌해서 밖에 나갔더니 뿌해서 안갖게 하는데 엄마가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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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네 진짜 맛있어 어머니가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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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네 맛있다 지금 7시 곧 추가해야지 지금 7시야? 지금 7시야? 나 얼굴 많이 부었다 진짜? 지금은 7시이고요 이제 또 다시 하얼빈으로 갑니다 하얼빈이 친해질 것 같아요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하얼빈 납니다 이거 타고 40분 이동하고 할머니와 집에서 20분 택시 타고 가서 지하철 타고 아 기차 타고 40분 가요 저기서 광풍이 전부 돼요 이렇게 문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백화점도 이렇게 해놨고 오 따뜻해 온도로 들어와 대박 바닥이 따뜻해 왜 바닥이 따뜻하지? 왜 따뜻하지? 보일러 들어와? 여기는 좀 배려석이에요 배려석 와 출근길 봐봐 중국 출근길입니다 기차 타고 출근하는 거예요 와 대박 사람 진짜 많다 지금 서서 타는 것도 없어가지고 1시간 조금 더 더 기다려야 돼요 일단은 중국 왔으니까 뭐라도 한번 사 먹어 봐야죠 안녕 안녕하세요 버블 이런거 홍차, 유만 뭐? 홍차 홍사 할 때 홍차 응 홍차 그리고 유만 아 다시 이거 그 카드 쿠이 마 이런거 카드 쿠이 마 카드 쿠이 마 카드 쿠이 마 캐시 캐시 어? 저는 한국인 제가 종 종 종은 안 달 안 달 탕 탕 탕 탕 탕 설탕 슈가 이런거 뭐야 좀 약간 스위트 슈가 이런거 탕 탕 탕 아니 탕 탕 어 나 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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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탕 탕 어 탕 탕 응 탕 탕 탕 탕 어 탕 탕 한번 이렇게 해서 어, 그치만 공부할 수是什麼? 이거 너무 뜨거워 이게 12일 정도? 네 근데 너만 더 넣어줬어 근데 여기다 많이 넣어줬어 아직도 못해보여 아직 일찍 닮을 냅니다 넌 아까 이야기aying 이거 괜찮은거 이거 괜찮은거 몇시간 정도? 몇시간 정도? 몇시간 정도 감사합니다 이거 몇시간 정도? 응 세 가지 세 가지 아 요요 감사합니다 재미있다 나 이런거 너무 좋아해요 말 안통해도 뭐 사는거 좋아합니다 아 이게 12원이었으니까 그러면은 얼마야? 3천원? 아니 언제? 2천원? 2천원쯤 되겠다 2천원쯤 될 것 같아요 어 달아요 공차로 치면 100%에요 그래서 어머니 드리려고 30%짜리 다시 주문하려구요 달다 그게 TN 이래요 맞죠? 아니 이거 이거 아니 근데 이게 다 맞죠 밀크틀 때 이거 좋아하셔 맘에님 다시 한杯 진주牛奶奶차 교환해 주신다 흘러서 감사합니다 네 안달게 해주세요 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부탈치엔더 부탈치엔더 별로 안하라는 거 티엔더 부탈치엔더 네 그런데 퍼센트 말해야죠 응 이건 좀 간단한 거 어 아 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제 안달게 주문 덜달게 한 3분의 1 정도가 딱 좋거든요 저한테는 공차도 30% 먹는데 이제 안달게 주문하는 법을 좀 배웠어요 다시 한번 가봐야죠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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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탕탕탕 맛있으니까 누웠다가, 뜨거웠다가, 달았다가, 또 수프였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알아들은 만에 성소가 되게 중요하네요 한번 또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밀크테이크 주문하지 나중에 마라탕 이런 거 주문하려면 막 와... 또 왔다 진짜 먹어, 대체 먹을까? 진짜 먹어! 와, 이거 좀... 이거... 사실 그... 어... 그... 그 보통... 더... 그 보통 더 비... 어... 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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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유치? 어떤 유치? 네... 지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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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네... 성조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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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컵 홀더가... 홀더가 아니라 컵이 있네요 컵 자체가 이렇게 생겼네 그러니까 열 전달이 덜 되는 거야 이렇게 잡았을 때 이런 홈들은 열이 덜 닿는 거잖아요 어... 잘 만든 거 같아요 컵 홀더가 훨씬 나은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비싸겠죠 괜찮다 이거 괜찮다 세면돼 있고 아... 이거 좋더라고 일회용 화산실 아... 일회용 커버 그리고 화장실에 휴지 있고 비누 이렇게 있고 지금... 드디어 좌석 있는 걸로 구해서 지금... 앉아서 가고 있습니다 네... 편안해요 그쵸? 뭐야... 지금... 봄셔플라템에 지금 감동관이... 넘어갑니다 아... 괜찮아 네... 이게... 진짜 타테나가 좋아요 수식인데요 바위에 초코산 느낌이네요 탕후루에 초코 발렌 느낌 그때랑 비슷해요 진짜아... 진짜아... 그리고 여기 직원들이 처음으로 가요 아... 가위로 좋다나 파울빈의 송화광이에요 반은 얼었고 반은 얼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기차에 내려서 바로 지하 택시 타고 가나봐요 죽으셔도 택시 타요 대박 지금 거의 50분쯤 됐어요 40분 남은거죠 드디어 왔네 아 맞습니다 결혼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세상에 기도네 네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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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